네, 해드릴게요.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... 아니, 그걸 왜 팔아? 아, 나 진짜 잘 됐다. 사장님 진짜 축하드려요. 그래서 말인데... 아니, 그러니까. 내가 그 사람이랑 뭘 했는데. 아, 아빠? 쭈야? 안녕하세요. 내가? 내가? 혼날까봐 말지 안 해기는. 그냥, 그냥 알게 됐어. 본 적도 몇 번 없는데. 그래서 좀 이상해. 아니, 아빠도 그러더라고. 느낌이 좀 있고. 왜 이렇게 낯이 익지? 그, 그, 여성이 취업했다는데, 여신. 왜 그러시는데요? 야, 이거 봐봐.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. 왜 아니라고 못하는데? 좋아, 좋아, 지금. 어, 잘 나와, 잘 나와. 네, 그때 스파이웨어가 깔린 것 같아서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 뭐 혐의가 뭔데요? 뭐 때문에 비밀 수사하는데요? 믿는다구 믿은 새끼는. 여보세요? 다운받지 마시고. 아버지, 주무셔? 이 새끼가 이제 대는 꼬이시. 1. 2. 2. 3. 3. 4. 4. 4. 5. 6. 7. 6. 6. 10. 10. 너 죽이면 되잖아 미안하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